여러분 다음 무대는 저희 부회장님이십니다 한경식 부회장님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누가 울어 안녕히 계세요 이제 더 추운 일이야 널 까붙이는 내 사랑이 떠나오길 바랍니다 이제 더 추운 일이야 널 까붙이는 내 사랑이 널 까붙이 널 까붙이 널 까붙이 그럼 다시 더 추운 일이야 널 까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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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